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께서 인천시 교육감사리를 직접 분석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100% 부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모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일보다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플러스값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수치가 거의 좌우가 똑같으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많이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이 도승훈 이번에 당선된 소위 좌파계엘의 교육감 후보는 여러분 10개 지역에서 다 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하고 비교해보면 이때는 조작이 없었죠.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다 이런 분석에서 보내줬습니다마는 시간 관계 때문에 연수구하고 부평구에서 소위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는지라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연수구 사례입니다. 연수 구민들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후보만 잘라서 보시면 좀 더 확연합니다. 아 이게 조작을 확실했구나. 돌다리님 말씀처럼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무슨 무슨 신발을 신는지 뭘 입고 다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관심을 가려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노예화된 사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 홍콩 무너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황호성이 이거 안 잡으면 공산화됩니다. 그냥 좌파가 집근도 할 겁니다. 이거 못 잡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6월 말까지 윤석열이 부정선거 언급 없으면 공봉으로 봐야 됩니다. 돌다리는 말씀하시는데 언급 없을 겁니다. 저는 언급 안 할 거로 봅니다. 미래일이라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연수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소위 보수 진영의 후보인 최계훈 후보 최계훈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쳐가지고 바로 좌파계율의 그런 후보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2,574표를 뺏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은 연수구 사례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고 최종 득표수가 도승훈 64,478, 최계훈 68,431, 최계훈 보수 계열의 후보가 약 4,000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련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에서 당일 투표 득표수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소위 연수구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그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숫자를 딱 들어맞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바로 10%를 빼앗아가지고 10%를 바로 좌파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조작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연수구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조작을 안 한 상태로 동 단위별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만든 것이 4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당일투표 득표수를 합치게 되면 마지막이 바로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3번 밑에 있는 것이 가짜 득표수고 승관이 발표 득표수고 밑에 있는 것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약 4천표 차이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9,100표 차이로 승리했다. 7만 1,505표를 얻고 그다음에 좌파 후보는 6만 1,904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남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숫자가 표가 표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위에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를 후보별로 구해보니까 도성훈 후보는 0.69가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지 100장에 도성훈 후보는 사전투표지 69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도성훈 후보는 69장의 사전투표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일투표지 100장당 63장을 갖고 있더라. 표를 뻥튀기가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은 0.60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0장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0.66, 66장이나 갖고 있더라. 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가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 않는 제3의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구한 숫자나 똑같은 겁니다. 이 빨간색은 조작된 후보고 이렇게 해서 구별로 모두 훔쳐간 표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육감입니다. 인천시 교육감에서 부평구 사례입니다. 부평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 부평구 사례도 이렇게 그림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것은 그냥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21개의 동 가운데서 부평구에 딱 하나 청전 이동만 뭐죠? 좌파 후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모두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에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 가지고 학대를 하게 되면 두 후보만 해보면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그래서 부평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몇 프로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10%를 빼앗았습니다. 남동구가 5% 그리고 서구가 0%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천광역시에서 10%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밀어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천교육감 선거의 부평구에서도 10%인 2,663표를 빼앗은 겁니다. 최계훈 후보가 부평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만 6,627표에 10%면 2,662.7표입니다. 0.7표를 반올림해가지고 2,66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바로 좌파 계열의 후보인 도성훈 후보가 살짝 가져가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중앙승관인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중앙승관인에 발표된 자료는 도 후보가 12만 5,609표, 최계훈 후보가 9만 8,700표 이렇게 해서 대략 여러분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개 한 4,000표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번인 중앙승관인위원회의 후보별 사전투표수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위 부평구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작된 겁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바로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더해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표수가 좀 많이 줄어졌죠. 12만 5,609표 대 9만 8,708표였는데 실제로는 12만 2천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죠? 2만 1,576표 차이로 진 거죠. 실제로는 여기서 중앙승관인위원회의 얼마 정도를 졌다고 봤습니까? 12만 5천에서 9만 8천을 빼게 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중앙승관인의 자료가 위이고 그다음에 진짜 자료가 밑인데 여러분들 손을 대지 않는 그런 후보의 경우는 당일투표 대 사전투표의 비율이 0.70으로 변함이 없는데 도승훈 후보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3장이 진짜를 구해보니까 68장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최계훈 후보는 선관위 발표의 100장당 사전투표 62장이 실제로 뭐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68장으로 이렇게 늘어나더라. 표를 집어넣어주고 표를 빼앗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차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여러분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표가 남는 현상이 전통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도승훈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자료의 차이가 8매가 남습니다. 최계훈 후보는 7매가 남고 이렇게 표가 남습니다. 17매가 남았는데 투표수 무효표 2매와 합체가 19표가 남았기 때문에 이 19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9라는 수치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넣어가지고 전산적으로 작업을 완결한 겁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이값이 좌우 대칭이 나오지만 동시에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전산상의 개수 조정의 흔적들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기서 모집단 이런 말씀하시는데 모집단 뭐 이런 거 다 이야기 그냥 하시고 그냥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허소리는 안 듣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회도 그렇게 허소리를 하고 다니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실을 멀리하고 사실을 멀리하고 많은 그런 위기 징후나 위기 상황까지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소위 유비무한 항상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채화가 됐지만 그 전 역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부끄러운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가 거의 마지막 여러분들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구 대통령 선거를 그냥 그들이 훔쳤으면 그냥 꼼짝없이 4, 50년 가는 겁니다. 좌파 지하에서 그럼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재명 씨 안 되겠습니까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납득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무덤덤한 사회냐 이야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3구 대통령 선을 거의 그쪽에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갔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50년 100년 가는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역전시키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꼼짝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냥 훔치게 되면 정말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니까 김건희가 이런 신은 신발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건희가 이런 월남 치마를 찝던 아니면 나무월 침날을 찝던 뭡니까 차이나 치마를 찝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온 신문이 그걸로 도배를 하고 그래도 윤석열 씨가 당선되어 가 조금 낫죠 안 했으면 지금 어떤 치아에 살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중재님 말씀처럼 어떻게 그렇게 더 인생들을 사냐 이야기입니다 위기 징후가 그렇게 경고음이 오고 경고음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선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간 거야 선거를 부정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거를 수선을 안 하겠다 고치지 않겠다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치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정 교원단체가 20년 지배해 가지고 지금 40대나 30대를 보게 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도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슨 예익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까 체제가 전복되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35편의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개 키우는 자유입니까 고양이 키우는 자유입니까 영화 보는 자유입니까 오찬하는 자유입니까 자유의 가장 뭡니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바로 참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1조 1안과 국민주권주의가 선언되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파괴가 된 데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들 보시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가는 길이 그냥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위기에 차고서도 망각을 하니 기가 차는 거죠 여러분 충남시 충남시 충남시